자 내가 쥐 눈치나 봐야되고 진짜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지? 얘를 훈련교관으로 시킬라 그랬는데 너무... 똑똑똑순이네 이거 어쨌든 찍긴 찍어야 되니까 뭘 찍을까? 어차피 쥐는 계속 찍을거니까 수술하고 상처치료 계속 찍자 왜냐면 애들이 혹시나 서로 싸우다가 죽으면 능력치가 안먹히기 때문에 설득은 친구로 해서 할게 아닌데? 자 소금 아까 200원에 샀죠? 하아아아 500원 어? 뒤에 200원은 뭐야? 나 카오스 소속 아니냐고? 아 승질나는데 얘나 죽여야되겠다 야이씨 그걸로 죽이면 어떻게 이씨 얘 살까? 어? 리드펠처 살까? 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얘네 에너지만 많았지 쓸모 하나도 없던데 살까? 아 아 아 야 놔두자 그냥 얘는 모여있을 때 사격허가를 내리면 조져? 음... 칸도 없어? 웬 칸이 없어? 20명이나 더 어? 헤헤 그러네?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? 식량을 사고 식량을 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전쟁하기 얼마 안 남았거든? 아 무슨 28일이나 남았어? 우리는 럭셔리하게 배 타고 다니자 아니 기다려봐 뭐 앞에가 막히면 그냥 바로 상륙하겠냐고 물어보네 아니 이 근처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쪼랩 하나 튀어나오면은 나가가지고 죽일까? 어? 이게 바로 상륙이지 상륙의 맛 이게 분명히 근처에 저거하러 오는 애들 있을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있다 155? 너무 많아 156? 155? 155? 155? 155? 몇 명이야 이거 아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참 애들이 생각보다 많네 두 자리 수 있는 애들 아 이래 워르드 둠클로 이런 애들 때려야 되는데 아 저런 애들이 혼자 안오나 얘랑은 해볼만 하겠다 워르드 카트킬 그지 어 뭐야 워르드 펭스네퍼 야 상륙 약간 그렇게 상륙 잘하더니 왜 상륙 안돼 상륙 인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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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까지 도망가면 춤을 출 거야 친 친해 스케이븐하고 친한관계를 뵙고 싶거든 490원을 가져오라고? 여기요 좋은 하루 되세요 뭐지 와 소금장사꾼 와 쥐 살 수 있다 히히 히히히 히히히 오오 restoration 땅 5G네 여기 총 좀 쓰자고 총은 바지속에 있는건으로 충분하다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다 레틀링이 11,000원인가 그래요 고향가서 그 트롤이랑 같이 미친듯이 싸워가지고 트롤과의 전투로 랩업을 미친듯이 하고서 돌아옵시다 배타고 세상 여행하는거 오졌구요 포격수 포격수는 뭐야 아 포격수는 샷건이네 포격수는 샷건 명사수 쓰는게 낫겠다 뭐야 이거 배가 왜 여기있어 아유씨 또 이거 컨트롤돼가지고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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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났네 에이씨 소금 800원 200원 200원에 사서 횡령 트롤친구요 네 트롤친구들 다 버렸어요 에이씨 버그났네 에이씨 버그났네 에이씨 버그났네 에이씨 버그났네 에이씨 버그났네 에이씨 버그 뒤쥐실 거구요 오오! 야 총 5지는데? 어어? 야, 총 조져! 오 형, 뒤로 와, 대기. 와아아아! 야, 이거 거의 나폴레옹 워즈 아니냐? 아니, 무슨 죽창 같은 게 날라가? 아니, 총알이 날라가는 게 아니고 죽창 같은 게 날라가는데? 야, 세계 최초로 부상 한 명 당한 전쟁!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? 길이가 안 들어가나? 내가 생각한 것보다 칼이 느리네? 칼들 더 많이 해야 되겠다. 칼 한 400되면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금방금방 되는데? 칼들이 쪼까 느리네요. 음, 안 키워. 응, 안 키워. 명사수가 좋겠다. 야, 샤력 선언도 좋은데? 방금 전에 보니까 샤력 선언이 애들 다 발르드만. 그치? 그치? 신기하네. 어이, 재밌네요. 쓰읍 네... 어... 기병이 없는 팀에서는 이런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건 뭐 괜찮지만 기병이 많은 팀하고 걸리면은... 지옥행이거든요, 바로. 어... 야, 얘 잡으면 쩐다, 야. 블레이징 썬나이트! 어? 뺏겼네? 헐! 제국 박살났네? 5.4 3.9 어이구! 아, 이거 어디 갔어, 아이씨. 카라그 드로마? 여기 갔어, 전투... 전쟁하자고 한 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. 카라그 드로마가 어디였더라? 에이... 겁나만 해. 아니, 이 파란 거 오크 아니고요. 오크는 요 위에 찌그러져 있고요, 아직. 철암 계곡하고 봉우리에 찌그러져 있고. 제... 이게... 지금... 기사단인데. 어이구! 오크 어디랑 싸우냐? 어? 지금 얘 카오스인가? 드로마. ero Arm 대화 중에 전쟁하자는 선택지가 없어? 우리 왕 어딨냐 누가 내 욕하나 내가 아는 애들이 없네 아 근데 카오스 진짜 많다 카들라친가 카들라 크루트맨? 크루트맨 걔가 좀 호전적인데 되게 너무 많아서 이제 못 들어오는 어 그래 크루가멘 나는 당신이 나의 딸을 만날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카오스 부인 클라우도라 어? 클라우도라? 그거 어디 있어? 너 나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거지? 클라우도라? 여기 있다고? 어디에 존재하시는 거야? 오예 오예 이쁜가? 오 괜찮은데? 야 이 정도면은 이 게임상에서 최고의 미모야 뭔 소리야 밖에 비오나? 야 비오냐? 어 비온다 비 미친들이 쏟아지네 당신을 흠모하는 남자입니다 오 바로 팔됐어 바로 팔됐어? 개좋아? 이제 곧 결혼하겠구만 아라비와 평화? 아 오 그 숙녀씨랑 대장이 안 왔는데 한 300짜리 대장이 안 왔어 다 170씩 데리고 다니네 오휴 당신 시를 좋아하십니까? 클루가멘의 딸이자 카오스 영주의 니시쿨라 레이클린의 조카 딸이며 카오스 영주의 이고르의 루트 폴두스의 자매 이 정도면은 최고의 입지 조건 아닙니까? 서울 한 약 30분 안에 비옵니다 1시간에서 30분 안에 비 오실 거예요 비 오신다 그러면 비를 높이는 거니까 비가 올 겁니다